눈물이 더 웃자니 안녕 오, 먹방! 오, 뭐야, 먹방이! 옷을 저렇게 새하얗게 입고! 손 입고, 진짜 멋지다, 이야... 우와... 이야, 안식이 좋은데, 어이구! 와, 대박! 이야, 좋다! 수영장도 안식이 참 좋죠 카메라 끄는 방법, 전원 버튼을 누르세요 빨간불이 꺼졌는지 확인하세요 우와, 이제는 미션이 아니야, 그냥 카메라 끄는 방법 워크샵 마지막 날에 끄는 법 몰라서 다렸잖아요 맞아요 아까 괜히 밧데리 달고 이러니까 빨간불이 꺼져는 줄 알지, 확인을 꼭 하라고 말도 안 돼 오, 샴페인! 어우, 저기 너무 좋다 어, 분위기도 좋다 일단 간단하게, 오케이, 딱 좋아 아... 하아... 여기 가브세요? 어, 엄마... 쇼니, 어, 샴아 어, 쁘진! 어... 아부지? 잘 있어, 쇼니 어, 잘 봤어 음... 이거, 이거 봐봐 여기 방, 여기 봐봐. 왜 그래? 여기 많은가 봐. 와, 대박. 봤어요? 오! 예쁘다. 진짜? 오, 진짜 예쁘다. 대박. 오빠 냄새 봐. 뭐 입었어? 오, 연예인이에요? 오 마이 갓. 괜찮아. 진짜? 아, 예뻐. 아, 예뻐. 와, 예뻐, 예뻐. 이리 와봐. 와, 나 신발 신는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오빠 신발도 하얀 걸로 신었어? 이따가 잠깐. 어떻게 이렇게 많이 터놨지? Beautiful. Thank you. 오, 근데 진짜 여기 비주얼 커플이다. 아, 어색해. 너무 예뻐. 진짜? 어디가 제일 예뻐? 다이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 멋지다. 와, 거기 가봤어? 살짝 있는데 따뜻해. 아, 진짜? 물이. 야, 끝내주지. 우와, 대박. 우리 이런 데 온 적 있나? 없어. 연선이 없어. 일단 앉으세요, 공준이. 너무 좋다, 봐봐. 뻥 뚫려 있어. 우리가 원하는. 아, 나 시간이 안 나.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 쉬는 부부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 많이 노력했고. 오빠도 많이 노력했고. 이 분위기도 되게 새롭고. 우리 사귀었던 그런 시절이 생각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평생? 재미있게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 아니야? 맞아. 고마워. 맞아? 우와, 아름, 아름답다. 진짜.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스킨십 싫어했던 남편 맞아? 샴페인보다 오프포포 더 맛있었어. 이슬보다 네 입술이 더. 잠깐만, 그래도 분량이 좀 나와야 하는데 벌써 혹시 카메라 볼 거 아니에요? 쑥스럽네. 아니,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10년 차 커플인데. 뭔가 이렇게. 왜 이렇게. 무슨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묘한 기류가 나오는 게. 저도 신기해요. 10년 차 커플인데. 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왜 이렇게. 무슨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묘한 기류가 나오는 게. 저도 지금. 신기해요. 10년 맞아?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보면서. 보통은 뭐. 연애할 때나. 신혼 초에만 있을 것 같은. 이런 미묘한 분위기가.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확실히 환경이 좀 달라지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지네. 맞아. 그러니까. 그때보다 잘생겼어. 맞아요. 우선. 몸도 좋아졌고. 스타일도 좋아졌고. 너 얼굴 좀 빨개졌어? 아니. 왜 빨개져? 응? 너무 예쁜 여자가 옆에 있어서 빨개지라 그래. 너무 그래. 너프가 뭔가 쑥스러워서 나를 쳐다보지도 않네. 왜? 아유. 너무 아름답습니다. 진짜? 네. 그런가 봐. 진짜? 소리도 아름답다. 그렇지? 여기 앉아 위에. 괜찮아? 어 괜찮아. 불편할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내 무릎에 앉을래? 오. 모르는 게 조금 불편하시는데. 뭐야 무릎에 앉아. 제가 앉을게. 제가 앉을게. 내가 싸줄게. 어떻게 마늘 포기할까 말까. 아니 포기 못하지. 맞나. 우리 둘 다 먹으면 몰라.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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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사비. 우리 둘 다 먹자 차라리. 그러면 되잖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추가 아주. 사랑합니다. 고추가 아주. 오늘따라 그냥 화끈화끈하네. 진짜. 근데 느껴져. 가자. 이 버킷 사인에 보내는 거잖아. 이거 시빌러리네. 내가 얼마나 뜨거운지 보여줘? 웬만한 뜨거운 거는 느끼지도 못해. 여기 화진하면 돕내야 돼? 내가 더 뜨거워서 안 느껴. 진짜? 마술이네. 조임이도 마술했고 지금도 마술 안 해? 아직 살아있네? 그래. 전혀 안 뜨거워. 내가 더 뜨거웠기 때문에. 멋졌다. 먹히네. 옛날에도 먹혔는데 지금 먹히네. 괜찮았어? 괜찮아. 죽지 않았지? 안 죽었어. 안 식었네 정말. 좋네. 옛날에 기분 들고. 너무 좋다. 이러다가 도대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좋겠어? 이거 혹시 이분 위기에서 딱 맞는 거야? 몰라. 몰라. 공 위원님은 사실 둘째가 아직 바라지 않았거든요. 복층남은 사실 더 갖고 싶은데. 그렇죠. 저기서 보면 복층남은 갖고 싶고 와이퍼는 약간 긴가민가. 그랬는데 이제는 약간 열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둘째. 뭐 이분이 일하면 뭐 괜찮은데. 너무 그렇게. 자기 닮은 딸. 진짜 자기 닮은 딸 낳고 싶을 것 같아. 얼마나 예쁘겠어. 진짜야? 진지? 아 그러지 마. 아픈? 이게 이게 벌칙이야. 이렇게 하얗게 입어놓고 막 시키는 대로 다 한다? 어우 나는 넘어갈 수도 있어. 조심히. 분위기가 다른 느낌 없는 거잖아. 절대 막. 와. 분위기로? 진짜 내 꿈속에 있는 지금 다 그 그림이야. 와우 진짜. 탁! 이거야 탁! 진짜 더 이상 말할 수 없어. 와우. 진짜 미쳐보니까 그냥 나는. 무슨 다른 게 없는 거네. 키트 키네. 자기한테. 둘째 절대 이제는 안 했는데. 분위기 그리고 화이트 옷 입고. 약간 앞에 바다 보이고 하는 게 키트 키네. 아 이거보다. 오빠 이 열정이. 어. 약간 나를 꼬시는 그. 그런. 확. 아 그래? 생활욕이. 그렇습니까? 이제 또 각판 안 쓰니까. 그렇지. 이게. 느낌이 사이오치. 조금씩? 어 사이오치. 우와. 오케이. 진짜? 각판 안 써? 어 뭐야. 아. 이거 안 봤지. 뭐야? 뭔데? 나이스 타이밍. 그렇지. 카메라 끄는 방법. 카메라 끄는 방법이에요? 전원 버튼을 눌리세요. 빨간불이 꺼져. 뭐 낮부터 꺼도 이해합니다. 카메라 몇 개냐. 샌다 샌다 몇 개냐. 뭐 미안한데. 오빠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꼭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이거 그냥 빨간불이 켜지는 제목으로 흔히 나오면 돼. 저기 카메라 세우고 있어? 약간 먹이를 노리는 사람ix. 카메라 몇 개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마이너. 아 좋다 공기 좋고. 아 너무 웃겨 지금 금방 딴 데 잡아 있는 거니까. 저 아저씨 아저씨 봐봐 아저씨. 저 아저씨 아저씨 피파니 한 거 외치기. 저 아저씨 운동은 굉장히 다르게 보이는 운동이에요. 그러게 워크숍도 배웠던 바로 그거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제가 허리에 조금 운동을 보고. 안녕하세요 어르신 운동 좀 배우고 싶습니다. 오늘 필요합니다. 무슨 미래에서 온 커플 같애. 그림이 안 어울려 뭔가 핫다 같애. 우리 속초 갔을 때 오빠 그때 긴장했어 아니면 그때 긴장은 벌써 안 했어. 속초? 긴장했지. 그랬어? 그럼 첫 여행이었는데 우리한테. 나 그때 별로 기억이 없는데. 그냥 내가 조이고. 왜 그런지 알아? 왜? 우리 계속 쉬지 않고 서술이가 서술이가 기억하니. 서술이 형태기 인천이 형태기 밖에 없었어. 다로 갈 게 없었어. Justpsshh. ần 어이구 아깜하네. 거의 안 remove. 어이구 지금 아에. 나 저런 거 영화에서만 봤지 실제로 하는 사람 처음 봐.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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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다 껐어? 다 껐어. 진짜 다 껐어? 대추만 안 넣었어요. 아니 좋은 거 같았어요. 안 돼. 왜 이렇게 꺾어? 왜 이렇게 꺾어?